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터라타의 두번째는 햄버거를 만들어봤어요 갑자기 제가 햄버거가 먹고싶어져서 햄버거를 만들어봤는데 여기 안에 케첩도 넣고 여기 불고기 불고기 이것입니다 그럼 바로 갈수있어 테라타 를 사용할 수 없는 어둠우 아프리아 132라는 맥주 주님 맥주 저하 어둠우 뚜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